홍성우님 저분 한국사람 아니에요? 일단 한번 해볼게요 추천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시청자 수 21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우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천이나 추천 안하시는 분들 한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게임하다보면 다시 오겠죠? 걔네들 밥먹으러 왔다고요? 밥먹으러 왔어요? 예 프로게이머들 같아요 진짜 다 프로게이머였어요 걔네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? 대만에는 프로게이머 프로구단이 우리 우리 그 스타프로 스타프로게이머 구단보다 더 많을걸요? 대만의 프로구단이 10개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스타프로게이머랑 거의 비슷해요 그 구단이 예 공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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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 아무튼 공사는 작전 회의하러 갔어요. 지금 걔네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데마켓에 걔네들 작전자로 갔어요. 네 작전자로 갔습니다.